말씀하시오 대장 일상을 바꾸는 오지의 빛이여 나다 오지 대장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걸 하면 되겠지 오지 컨텐츠를 즐기는 우리 오지 탐험대의 영상들마다 이런 핑크색 글자를 하나씩 숨겨놨어 일곱 글자를 모아서 한 문장을 완성하길 바란다 그럼 오지 대장인 나는 이만 뿅 뿅 뿅 뿅 우아 되게 이상해 생겼다 여기 안에 눈이 달려있어 여러분 저희 광고 나온 거 봤어요 오지는 오지 탐험대의 청춘내락대완이라고 오 화면 떴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껴볼게요 난생처음 VR 왜 오하하 오하하 이거 사용해서 뭘 할 수 있게 해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뭔가 토지 이렇게 해서 뭘 할 수가 있나 본데 해외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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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여행 봐야돼 오피스링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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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리 다음대랑 진짜 프리다이베스트랑 똑같아 생생해? 어 안녕하세요 생생해? 완전 생생해 물방아 물방아 거룩이 안녕 거룩이 하하 뭐가 진짜 나와 해 해외여행 여리 찍어줘 해줘 하아 퀄 아메 퀄 퀄 퀄 퀄 밑에 봐봐 밑에 봐봐 이거 좀 어쩔다니까 퀄 퀄 퀄 或者 퀄 퀄 퀄 owego 퀄 다 일하는 듯이 뭐하는 짓이야? 어? 몸도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자네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여러분 제 애착 인형이에요 제 애착 인형 내 치즈 어디있어? 애착 인형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오지 탐험 대 저희가 오지 탐험 대 특별한 대원으로 한번 여행 서비스를 처음 해봤는데요 아까 보셨죠? 직접 봤던 만큼 새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지나가는데 여기 소름 부었어 그래 진짜 헉 헉 했을 때 그때 진짜 완전 피부에 싹 와닿는 그때 그 물속에 데려갔을 때 그때 만났던 물고기들 그때 만났던 그 밑에 같이 수영하던 사람들 다이빙 하는 사람들 인사해주던 모습들 그런 거 갑자기 까먹고 있었던 것까지 싹 다 기억이 나면서 어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원래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다이빙 하려면 배워야 되거든요?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막 무슨 뭐 훈련도 해야 돼 숨찾기 훈련도 해야 돼 스트레칭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하는데 이거 뭔가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들어가 있는 느낌 근데 이거 주는 거야 우리?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거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 산막 각막하고 각박하고 이렇게 산막한 사무실에서 가끔씩 진짜 이거 보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좀 약간 10년 정도 늦지 않았나요?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랑이들 채널에 지금 계속 올라가는 영상이 사실 어제 여행 간 게 아니고 저번 주에 여행 간 게 아니고 저번 달에 여행 간 게 아니고 저희 여행 간 게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LG유플러스에서 오지는 V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희 말고 다른 대원들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여행 서비스를 했지만 춤추는 사람들한테는 청와랑 같이 춤출 수 있는 VR을 춤추는 사람들은 청와랑 같이 춤출 수 있는 VR을 춤추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궁금하다 나도 가서 봐야겠다 코드가 숨어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꼭 찾아서 많은 경품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코드 다 찾으신 분들한테는 경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 LG유플러스에서 주겠죠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 편은 댓글보다 여러분이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코드를 꼭 찾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오지는 아 아까 그거 있었는데 정도연님이 한 거 있었는데 나도 따라서 하고 싶어 일상을 바꿉니다 U플러스 5G 5G 오지는 오지 타맘대 안녕 안녕 비까지 와 너무 아무래 우리 유튜버지 도비투버 아니지 아 맞아 우리 여행 유튜버지 이거 마주 너 물 진짜 개 이쁘다 어디 있어 너 지금 거기 혹시 이탈리아니 맞아 이탈리아는 아이스크림이지 젤라또지 이탈리아는 젤라또지 이탈리아는 젤라또지 이탈리아는 젤라또지 ένα